안녕하세요 오늘 10시에 예약해주신 고객님 맞으시죠? 네 오늘 면도 예약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어가실 건가요? 디자인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싹 다 빌어드릴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?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오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아 그거 보고 오셨어요? 잘하셨어요 저희가 면도가 다 끝나고 나면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알로에 수딩젤로 마사지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거 저희가 오픈 이벤트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세안까지 하고 오신거죠? 네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물 세안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휙 휙 휙 휙 휙 휙 됐습니다 면도를 들어가기 전에 모공을 열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따뜻한 스팀타올로 모공을 열어드릴게요 따뜻합니다 따뜻한 스팀타올로 모공을 열어주세요 됐습니다 집에서 혼자 면도하실 때는 아무래도 스팀타올로 모공을 열어주는 게 사실 귀찮을 수 있으니까 따뜻한 물로 세안하신 다음에 면도해주시는 게 자극이 덜하실 거예요 수염이 조금 불규칙적으로 자라기도 하셨고 조금 긴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살짝 다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극이 덜할 수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 됐습니다 이제 쉐이빙폼을 이용해서 면도를 들어갈 건데 최대한 자극이 덜할 수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면도 도와드릴게요 이제 골목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골목을 방agna해서 Of course 물론 질어보는 거 그렇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최대한 자극이 덜할 수 있도록 많이 얹어드릴게요. 두툼하게 되게 생크림 같죠? 한 번 더 한 번 더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수염을 밀어드릴 건데요 이렇게 저희는 위생 때문에 이렇게 일회용 면도칼을 사용하고 있고요 최대한 자극이 덜 갈 수 있도록 온수에다가 면도날을 따뜻하게 담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서 혼자 하셨을 때보다는 훨씬 자극이 덜하실 거예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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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염 미실 때 이렇게 위로 밀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옆으로 좀We vill 전기 면도기를 많이 이용해서 면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면 저녁만 돼도 다시 거뭇거뭇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?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도샵을 방문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면도를 직접 받는 게 훨씬 깔끔하게 면도가 되죠 아프세요? 어떠세요? 괜찮죠? 괜찮죠? 최대한 자극이 덜 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됐습니다 한번 싹 닦아드릴게요 한 번 더 한 번 더 수건으로 한 번 더 닦아드릴게요 됐습니다 수건으로 한 번 더 닦아드릴게요 수건으로 한 번 더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면도는 다 끝났고요 아무래도 자극적일 수 있었던 부분을 알로에 수딩젤을 통해서 진정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알로에 미스트거든요 뿌려드릴게요 뿌려드릴게요 향 되게 좋죠? 톡톡톡톡톡톡 체름덩은 죽음이 좋겠어요 일단 바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계는 또 한 번 더 닦아드릴게요 면도 한 부분만 마사지 해드릴게요 사관도 닭산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번 더 확실히 면도한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큰 거 같더라고요. 그래서 웬만한 고객님들한테는 다 추천해드리고 있어요. 됐습니다. 닦아드릴게요. 확실히 면도하고 나면 붉은기가 올라오거든요. 근데 이렇게 알로에 팩을 하고 나면 확실히 진정이 돼요. 이제 수분크림까지만 발라드리고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수분크림까지만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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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? 훨씬 깔끔해지셨죠?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. 다음에 또 방문해주세요. 다음에 또 방문해주세요.